헨리! 그거 잡아! 정자네 지금? 나 진심이야! 나 나갈게 너 나 나갈게 너 나갈게 우리 헨리 미들 베스트 드라이버 퇴근 헨리의 헨리 들어왔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죠? 일단 오늘 와우!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 진짜 40도인 것 같아요 핫해요 지금 아무튼 오늘 모시러 갈 분은 마음이 좀 복잡해요 컴플리케이드 퇴근 헨리 시작하면서 이분은 퍼스트 파이브 생각했던 사람 안에 들어갔어요 이게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니야 NO! 저 얘기 다 할게요 저는 혼자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봐요 작년부터 계속 나오라고 나오는데 안 나온 거예요 저를 깠어요 저를 까면은 우리 헨리 미들 다 깐 거예요 우리한테 전쟁을 그래서 상황을 좀 더 알아봤더니 제가 이분의 유튜브 안 나와서 이분도 제 것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분의 유튜브 출연했습니다 전화해볼까? 오케이 오우 저만 왔어 저만 왔어 저만 왔어 와 무서운데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와 이렇게 저만 여보세요? 어디냐고 헨리 좀 전대말로 저 왔어요 나와요? 나와요? 나와요 난 여기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헨리 오우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일단 일단 뭐 일단 없어 내가 야 일단 차들이 오니까 빨리 나가 나 지금 하고 있잖아 오 마이 빨리 안전벨트 안 내면은 누가 와 보니 손 소독제 어디야? 손 이렇게 오 마이 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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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소독제 주세요 무화과 짱걸린 게 이게 나와 자 너 오늘 호필 뭐야? 너 의장 뭐야? 나 오늘 되게 편하게 갖고 가는데 Do you know what this is? 우리 스타일리스트 오늘 누나 같이 나온다고 최대한 눈을 맞추려고 와우 되게 잘 어울려 근데 갑자기 안 이뻐? 아 이뻐 탄나? 이거 주면 안 돼? 내가 이따 줄게 그럼 차 진짜 더럽다 저희 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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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이렇게 더러워? 아 차가? 아니 봐봐 내가 말해줬지 헨리 가요 오 마이 그 얘기 하지 마 야 사람의 영혼의 모든 걸 다 숨길 순 없어 뭘 숨겨 안 숨겨 숨길 거 없어 헨리가 여기 외모를 딱 봤을 때 오늘 되게 깔끔하잖아 근데 그렇지 되게 더러워 그 겉으로 그 집 안에 근데 차까지 이렇게 더럽네 저기요 왜냐면 어제 세차를 했는데 비가 와서 It's like the 맞아 the dust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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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it's like 나 원래 깨끗해 근데 누나 미안한데 여기는 다 내 친구들이야 그래서 막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내 친구들이야 나들은 내 친구들 아니야 뺏어 가면 안 돼 Hi 제피스 Oh my god my earring fell off 그럼 누나 미안한데 난 여기 여기 그냥 세차할게 차를 일단 닦고 어 잠깐만 이게 우리 나가라고? 닦아야지 누나 내가 야 잠깐만 잠깐만 누나 지금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가? 이제 내가 무슨 게스처럼 오셔야 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었어? 누나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오늘 뭐 하는 거야 우리 지금? 오늘 닦아야지 장난해 지금? 나 진심이야 야 나 여기 안에 기다릴게 No You have to 닦아 with me 나 여기 왜 나온 거야 가자 내가 마음이 이렇게 착해요 헬이 호피 옷을 입었는데 에휴 야 너 나 버리고 갈 거지?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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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만남을 좋아할 때 아니 이건 날 왜 치는 거야? 여기 밖아야지 오 깨끗해 깨끗하지 안녕하세요 혹시 알바 필요하세요? 알바? 네 여기 알바 되게 잘 하거든요 이런 우리 지금 우리 결혼했어요 지금 아 우리 결혼했죠? 아 저랑 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잘 어울리죠? 네 여튼 오늘은 이제 봐봐 너의 쇼 이름이 퇴근해 퇴근했네인가? 오마이했네인가? 뭐였지? 저 봐 이게 퇴근했네 퇴근 그러니까 퇴근 근데 오늘은 난 출근이야 나는 지금 오늘 출근해서 라디오 생방이거든 늦으면 아 일단 라디오 있어? 그럼 이거 잠깐만 우리 출근했리로 바꿔야 되나? 원래는 이렇게 퇴근하면서 힐링하면서 뭔 말인지 알아 좀 쉴 수 있게 근데 절대 근데 절대 쉴지를 못하고 한 일이랑은 정답해 지금 계속 가면 안 돼 어쨌든 출근길에 오늘 나도 약간 낯설 낯설어 지금 이게 그리고 너가 나한테 한국말하고 존댓말하는 거 되게 낯설고 아 예 손님이니까요 손님답게 해주세요 좀 손님답게 손님답게 해주세요 오 마이 갓 그 sair 그 굿 그 나의 색상 그 나의 색상 처음 한국 왔을 때 처음으로 간 산이 어디였어? 등산 아 그 이름 뭐지? 그 제일 높은 부동산 등산 남산 남산? 나는 거기 부동산 나 나갈게 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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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부탁한 거 있어 뭐 오늘 이 차 타면은 제발 좀... 안 울었으면 좋겠어. 아니 어제, 우리 오늘 그 노래들 난 문자를 보냈는데 누르고 거기서 막 울었다고! 내 누나가 운다고 하니까 나도 갑자기 닭살? 아니 내가 왜 감동을 받았냐면 헨리가 물론 우리가 전화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나도 약간 오래 전화하는 스타일도 아니야. 문자도 그렇고 근데 헨리가 영상을 보내주면서 더 쉽게 말해 이게 너무 감동받은 거야. 왜?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? 봐봐. 나는 Very little things 감동받아. 너가 만약에 나한테 막 예를 들어, like you bought me like a bag, like 그런 거는 temporary, but like it's the little sentimental things that mean a lot to me. 그러니까 이런 게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 조그마한, like little things? 그런 것들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게 봐봐. 지금도 우리 운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건 뭐라 그러지? 이거 창문. 나무 이런 게 As I'm getting older, I'm starting to appreciate It's weird. 나이 들어서 그런가? Maybe because I don't know. 얘네들이 우리 숨쉬게 해주잖아. 너 왜 그래? 놀란다.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. 어른다워? You're emotional now.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점점 일어날 때 다르거든. 너도 이제 1년 또 되지? You're going to feel a different type of pain in your 무릎 박. 무릎 박? 무릎 박이? 무릎 박이? 무릎 박이? 아니, 근데 이제 무릎 박이 좀 숱이더라고. 일단 나 그래도 태균 헨리 컨셉 조금만 따라가면 너네 요즘 듣고 있는 노래가 뭔데? 나? 자기 안 들어. 노래. I don't listen to anything? I do, I do. I listen to a lot of Justin Bieber. And I listen to a lot of Jesse. Do you know Jesse? And I'm not going to lie. I listen to a lot of Henry. 뭐, 뭐라고? 방금 뭐라고 했어? 헨리를 많이 듣는다고. 나는 오늘 왜 나왔냐면 노래도 노래지만 내가 누나 유튜브 나와서 나온 거잖아. 아니, 그런 것도 있지. 그거잖아! 이거야 진짜 여러분 내가 뻥을 치는 게 아니고 Journey라는 앨범이 나왔어. 근데 누나 그래서 내가 앨범을 들었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야. 진짜. I'm not sugar coating anything. 나 진짜 막 양념치는 게 아니고 왜냐? 앨범도 좋은 것도 좋은지만 뭔가 이번에 헨리가 자기 색깔을 찾은 거 같고 그리고 나는 지금 다른 곳에 있는 색깔을 찾은 거 같고 약간 색깔을 찾은 거 같고 한 번 내 친구가 인스타그램을 인터넷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근데 갑자기 누나가 이 노래 on the radio 이 노래 on the radio 당연히 친구니까 막 홍보해 주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 너한테 물어봤는데 내 플레이리스트에 헨리 노래가 있어 그래서 잠깐만 그럼 오늘의 게스트의 퇴근길 플레이리스트가 헨리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게 헨리 퇴근ción 그래서 결론은 아무리 밖엔 빛나도 난 언제나 구 Atlantic I love you and I 이 노래 on the radio 뭘 좋아? 뭐야 뭐가? 여보세요? 마이크는 똑같아 여보세요? 어 그러래? 똑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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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실버가 잘 어울려 예 실버가 잘 어울려 어 어 어 나 가사 다 외웠어 요 요 레디? I'm a different type of beast I'm a different type of bea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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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a different type of beast What a song girl What a song girl 화장은 좀 더 진하게 난 타고난 끼 집에 뭔가에 끌리지 Hashtag 일상 daily I'm so good at being bad 난 그런 날 자랑해 I'm driving you crazy I'm going crazy I'm hypnotized I can see it in your heart Yeah 너와 다르다고 틀린 건 아냐 Yeah 판단하지 마 인생 모르잖아 Woo Woo I ain't gotta be the one Be the one Just for you So 놀라지 말아 So so get it with you Do you really wanna test? Hey 내가 어떤 운일 거 같아 Woo Uh Yeah Do you really wanna Do you really wanna 내가 어떤 운일 거 같아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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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 you really wanna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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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by 내가 어떤 운일 거 같아 만족하지 않아 역심쟁이 내 거 챙겨 챙겨 하루쟁이 Thanks to my ex I'm on to the next I'ma die for my f***ing dream, you know? The time that I live I wanna make the best of it And work the hardest I can And tell the world that I did my best You know me Stopped me dead While I was passing by And now I beg to see you dance Just one more time Ooh I see you See you See you Every time And know my I'm I'm I'm